요즘 세대니까 형들이랑 이렇게 지내면 좀 말이 안 통하거나 답답하거나 진짜 뭐 그런 적 있어요? 혹시? 왜 날 보면서 얘기하냐? 야 여긴 있고 여긴 있는데 왜 그 새끼 너 나랑 같은 편이야! 생각보다 세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노래 잘하는 목소리인데? 노래 잘해요. 그렇죠? 답하면 딱 알잖아.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좋아좋아좋아좋아. 당신이 나 대신에 가진 나의 그녀를 함부로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너 시상스텝 당첨이다 너 첫 번째 대결! 노래 대결! 자 이렇게 되는 거야? 자 이쪽 대표 누굽니까? 이쪽은 누구예요? 석규 형이. 아 너예요. 뭐예요? 뭐예요? 아니 그니깐. 아니 그니깐. yn